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 이태명님께서 요청해주신 6종의 그리운 얼굴 C키폰으로 설명드릴건데요 이거 주법은 슬롱으로 악으로 쳐주시면 되요 근음 잡고 C코드 같은 경우에 근삼이 1 2 3 근삼이 1 2 3 이마이너 이런식으로 되죠 그리고 전주 처음부터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 처음이 솔 해서 시작이 되요 3번 줄 솔 미 레미레 이렇게 되는데요 자 3번 줄 솔 치고 C코드를 잡으면서 코드 그음하고 여기 미 동사 3 2 3 4 5 4 3 레미레 2번 줄 레 그 다음에 1번 레 레미레 이렇게 되죠 솔 미 5 4 3 레미레 그리고 그 다음이 이마이너에요 레를 쳐주셔서 이 새끼를 레를 누른 상태에서 이마이나를 이 두 손가락으로 잡았어요 검지랑 중지로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이마이나를 잡고 근음 6번 하고 이마이나 근음 6번 하고 레를 갖춰주는거지 2번 줄 레드 6 2 동사 3 2 3 미 4 3 2 3 미 레드 미 그 다음 다시 미 를 칠 때 미 4 3 2 3 레 이렇게 되요 앞의 두 마디를 연결해서 보여 드리면 솔 미 4 3 2 3 3 4 고 4 3 레미 레 4 으 으 4 그 다음 세번째 마디 f 고 들어가는데요 f 약식을 잡은 상태에서 그는 4번 하고 도를 쳐주는 거야 도 바라 쏠 교환 데요 사이 그 남아 고도 사이 4 3 3 4 4 3 까지 치고 4 4번 줄 아 나는 3번 저 도 4 3 2 3 4 4 4 4 2 4 4 5 그 다음 4번째 마디 지코 들어가는데요 소를 젖은 거니까 그냥 6번 하고 2 쏠 한번 63 0,4,3,2,3,4,6,4,3 그리고 솔,파샵,솔이에요 3번 줄 솔 그 다음에 파샵 파샵,솔,솔,파솔 이렇게 되죠 세번째 네번째 마디를 붙여서 보여드리면 도,파라솔,솔,파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다섯번째 마디 F코드에서 라 를 쳐주는 거에요 그러면 그는 4번 하고 얘기라 3번 줄 4,3,동,4,3,2,3,파 라,파 까지 되거든요 4,3,동,4,3,2,3,파 그 다음 파,4,3,2,3,2 라,파,파,2,3,2 파 칠 때 8을 치고 4,3,2,3,2 나머지는 그냥 코드 구성 내에서 채워준 거거든요 라,다,파 그 다음 여섯번째 마디 C코드로 가서 미,레,도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그는 5번 하고 여기 미 1번 줄 5,1,동,4,3 그 다음 레는 3플레스 2번 줄 를 누르고 레,4,3,3 그 다음 에이 마나로 가서 도 그는 5번 하고 여기 도를 쳐주는 거에요 도,4,3,2,3,미 도,미 미,4,3,레,도,4,3,2,3,미 그 다음 5,6번째 마디를 붙여서 보여드리면 라,타,파,미,레,도,미 그 다음 7번째 마디는 D마이나 에서 레 를 쳐주는 거에요 그럼 그는 4번 하고 여기 레,레,사이,동,4,3,2,3,미 그 다음 검지 띄어주고 미,G7으로 가서 파,미,레를 치는데요 그는 6번 하고 여기 파,6,1,파 그 다음에 여기 미를 띄워주고 미를 쳐야 되니까 검지를 띄워주고 미,사,상,레,파,미,사,상,레 이렇게 돼요 4,4,3,2,3,2,G7으로 가서 파,미,사,상,레 마지막 8번째 마디가 도 그는 5번 하고 여기 도 2번 5,2,5,3,2,1,2,3,5,3,2,1,2,3,5,3,2,1,2,2,2 하면서 노래를 들어 가죠 천주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sol, mi, re, mi, re, mi, mi, re, do, par, la, sol, sol, pa, sol, la, pa, pa, mi, re, do, mi, re, mi, ha, mi, re, do, 너를 사랑한다고 그땐 왜 말 못했나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